자, 간다. 좋아, 좋아, 좋아. 니가 조금 더 땡기라. 나도 갈래? 진주 승아! 진주 승아! 그렇지. 진주 승아! 그렇지. 좋아, 허봉이. 좋아. 파이팅! 어휴, 왜? 괜찮냐? 파이팅! 어휴, 왜? 괜찮냐? 다시, 다시. 일어나, 일어나. 아픈 시간, 아픈 시간. 빨리 봐. 나와, 나와, 나와. 1분, 1분, 1분. 1분. 숨어셔. 자, 1분 4초.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друга, 재승기 들어가. 3초, 2초. 드가, 드가, 드가. 아흥, 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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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둘. 파이팅! 하나. 둘. 파이팅! 아흥. 누구야? 파이팅! 네. 아이고, 누구야? 나 그거 같아. 누구야? 나 그거 같아, 나 그거 같아. 나 좀 걸렸어, 미안해. 이제 마지막 한 번이야. 마지막 한 번. 돌리는 분들도 좀 쉬어야 돼. 조금만 쉬어. 이거 완전 도전이네, 진짜. 체력이. 일단 체벽을 좀 회원하시고. 체벽, 체벽, 체벽. 자, 우리 두 분도. 마지막이야, 마지막. 자기가 처음에는 좋은데 무릎 나중에 안 쓰기 시작한다. 밸드카라고, 힘들어도. 야, 그만해. 이거 다음 주에 또 하고 싶어? 다 자기 탓이야, 그러면. 무릎을 안 쓰기 시작할 때가 있어. 체력이 안 됐어, 체력이 안 됐어. 30초거든. 딱. 한 번이야, 한 번. 마지막 한 번이야, 한 번이야.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자, 20초 남았어. 하나, 둘, 셋. 마지막이야, 집중, 집중. 아직 10초만 되겠지, 여기다. 마지막이다, 마지막. 마지막이야! 오케이, 야. 아이고. 19개 우리가 왜 붙어? 할 수 있다! 하나, 둘. 파이팅! 마지막이다, 마지막.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야! 어떡해! 간다, 이거야! 집중! 오케이!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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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리면 죽는 거야! 하나, 둘, 하나! 파이팅! 파이팅! 걸리면 죽는 거야! 이거 성공하면 온천. 야, 온천 가자! 이번엔 성공해야 돼, 무조건. 마지막이야! 하나, 둘, 파이팅! 파이팅! 뭐야?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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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솔직하게 얘기해, 누구야. 누구야? 나 좀 걸렸는데. 아... 아니, 이게... 너랑 히트물이 더 쌩을 돌렸어야지! 제가 못 돌려. 하나, 둘, 셋. 그리고 뛰면서 모래가 너무 많이 들어와. 와... 야, 근데 이거... 어떻게 하고... 지금 누가 걸렸냐? 저, 저. 나, 나, 나. 아니, 준호 형이 걸려서 이렇게 됐어. 하나, 둘! 파이팅! 파이팅! 뭐야? 내가 한 번 휘청거렸어. 아니, 왜냐하면 한 번 형이 휘청거리고 그다음에 마지막. 줄이 이렇게 되는 거야. 줄이 앞이랑 뒤랑 다 달랐어. 다 그러니까. 안 막혔는데. 아... 들을 기회가 없어서, 형이. 준호 형 빠우쳐 이번에 형 가줘. 한 번만 더 하고 싶은 거지. 아니, 근데 보니까 이게 저희가... 네. 아까 줄 교체하는데 한 3분 정도 시간 쓴 것 같으니까. 맞아요. 그럼 2분만 더 주세요, 2분. 2분? 네, 2분. 3분 준다는데 왜 2분? 3분은 뭐 그렇게까지 안 하고 2분. 왜 그러지? 3분 준다는 거 왜? 3분 준다는 거 왜? 3분 준다는 거 왜? 그래서... 2분이면 돼요. 아, 2분. 네, 알겠습니다. 진짜 이번에는 하자. 아니, 숨을 충분히 좀. 이제 못 하긴 사람이 있으면 내가 얻고 있다면 돼. 근데 손님께서 오빠들이 좀 그러니까 내가 애들 좀 데리고 좀. 잠깐만 저기 가서 얘기 좀 하자. 정신 교육? 네. 진아도 저랑 얘기하고 나면 정신이 번쩍 들긴 할 거예요. 진주도 이렇게 마이킹 못 하는 애는 아니니까. 50 넘은 오빠들이 이렇게 들이는데. 네가 힘들어도 해야지. 마스카라 안 번지는 거지? 어? 어떻게 보면 맞아? 야, 일로 와봐. 요번에 틀리면 알아서 해. 나 진짜 이러면 눈 돌아. 그렇지? 우리 진주. 할 수 있잖아. 사랑한다? 할 수 있지? 할 수 있어. 그래. 잘합니다. 네, 언니. 고맙습니다. 유유 잘하고 있어. 네 체력에 비하면 아주 잘하고 있어. 오케이. 파이팅. 자, 물. 야. 야. 이거 물 내가 해야 되는 거냐? 아! 죄송해요. 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너 막내야. 어? 아, 그게 아니라 오빠가. 오빠가. 야, 박뒤 좀. 맞나야. 야, 자기 거꾸로 돌아가.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미 지난 일 소용없지만. 건너가겠습니다. 오늘의 후배들. 네. 눈밭에서 잘했으면 이런 일 없었어. 어? 아, 눈밭에서 진짜 우리 느낌 좋았는데. 눈밭에서 진짜. 아, 진짜. 그게 아니고 오빠가 눈밭에서 갑자기 혼자 넘어져서 실패한 거를 하나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너무 저렴해. 왜, 줄에 걸린다고. 내가 줄에 걸리지 않았잖아. 그건 맞아. 줄에 안 걸렸는데.